우리 지금 이블보이즈를 어떻게 막을지 논의하려고 모인 줄 알은지 어 그래 못 참 좋겠느냐 모르죠 아이 요즘엔 누가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는구나 분명 홍우대대 지시겠죠 효과지서 난 그냥 묻지 않았느냐 이제는 노력보다 문이나 기회를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미안하다 일단 걱정하지 말거라 또 돌아올 테니 약속하나 안돼 혜해해해